음악 책과 함께하는 하루 어떠신가요? 의왕시에는 숙과 어울려 책을 즐기는 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껏 책의 세계를 탐방하고 문화적 소양을 키우며 시민들의 소통의 장이 되는 의왕시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과 함께 떠나는 책 속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의왕 정애란입니다. 의왕시 중앙도서관 김중정 사서님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왕시 중앙도서관 김중정이라고 합니다. 네, 의왕 시민들께 추천해드릴 책이 있다고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트렌드 분석가 김용서 선생님이 쓰신 언컨택트라는 책입니다. 현재 코로나19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거리두기가 점점 더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잡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거리두기가 우리의 삶과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에 관해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아주 흥미로운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적으로 다가온다, 그런 뜻으로 의미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코로나19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긴 했지만 우리 삶 절반적으로 비대면적인 접촉 방식이 아주 급속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리두기 또한 우리 삶 깊숙이 침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언컨택트 같이 읽어볼까요? 언컨택트는 비접촉, 비대면, 즉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접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람에겐 사람과의 연결과 접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언컨택트다. 언컨택트는 불안하고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가진 욕망이자 미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메가트렌드다. 언컨택트는 우리의 소비 방식만 바꾸는 게 아니라 유통산업을 비롯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도 종교와 정치, 연애도 우리의 의식주와 사회적 관계, 공동체까지도 바꾸고 있다. 우린 지금 언컨택트의 시대를 맞이했다. 유통산업을 비롯기 위해